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장안동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장안동 일대에서 가장 번화가입니다. 먹거리나 대형마트, 쇼핑몰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구성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안동 사거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바로 5호선 장안평역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5호선을 이용하셔서 서울 중심지로 이동하시기가 아주 좋습니다. 종로나 광화문, 동대문 같이 주요 업무단지로 이동하시기 아주 좋고요. 장안평역에서 한정거장 오른쪽으로 인동하시면 군자역 있습니다. 군자역을 통해서 7호선으로 갈아타셔서 강남구청이나 청당, 고속터미널까지 30분대로 진입하실 수 있고요. 또한 한정거장 더 이동하시면 2호선 건대입구역 있습니다. 건대입구역 통해서는 강남이나 잠실, 강남권의 주요 업무단지로 20분대로 접근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주 직주근접형 입지인데요. 동부간선도로나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의 교통망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영동대로 잠실대교 통해서 강남으로의 접근성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활 주변 시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곳 일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안동 사거리에 있어서 대형마트나 쇼핑몰, 영화관 잘 자리하고 있고요. 또한 주변에는 학교가 풍부하게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부모 수요가 풍부한 곳이고요. 은행이나 관공서, 병원도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녹지공원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곳 일대에는 아차산과 어린이 대공원, 용마산, 그리고 중랑천과 한강공원까지 풍부하게 생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만나보는 아파트가 장안병역 근처인데요. 조금만 걸어가시면 5호선, 그리고 7호선, 그리고 2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말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남 접근성도 물론이고 또 학군으로 인해서 자녀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역을 눈여겨볼 때 개발 호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가장 먼저는 최근에 현대차에서 삼성동 인근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개발한다고 했는데요. 이곳이 영동대교 복합환승센터랑 마이스센터랑 연계되면서 진행되는데요. 지상 105층과 지하 7층까지 국내 최고층으로 건설되면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어지고요. 또한 이곳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서 주변 인근 부동산으로의 수요층이 많아지고 가격 상승을 이끌어올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량리역 교통호재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청량리역에는 이미 1호선, KTX, 분당선 등 다양한 교통시설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GTX B노선과 C노선 그리고 면목선 경전철까지 더해질 예정입니다. 면목선 경전철은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약 1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되는데요. 청량리에서 면목, 장안동, 신내까지 있는 약 9km 구간이 신설되면 이곳 일대의 교통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GTX 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부터 남양주 마서까지 약 80km 구간을 있게 되는데요. 광역 급행철도가 들어서면 2022년도에 착공될 예정인데요. 또한 C노선은 수원에서부터 청량리, 삼성을 지나서 양주 덕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구간은 2021년도에 착공될 예정인데요. 이곳 일대의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교통호재 또 다른 것으로는요. 동부간선도로 지하사업이 있습니다. 이곳은 상행선과 하행선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상행선은 월릉 IC에서 성동까지 있는 구간이고요. 하행선은 이거보다 더 길게 월계 IC에서 강남까지 있는 구간입니다. 하행선의 경우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요. 이것이 2026년에 개통되면 장안동에서 강남까지의 접근성은 10분대로 더욱더 빨라질 예정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자동차 산업 현대화 될 수 있습니다. 장안평역 일대는 중고차 매매산업단지가 아주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현대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곳이 현대화되면 기존에는 중고차 매매산업단지만 있었다면 이곳에 매매, 전시, 그리고 자동차 튜닝 사업, 부품 사업이 더해지면서 이곳이 일자리가 더욱더 풍부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존에 5천여 개에서 추가로 7,400여 개가 더욱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이로 인해서 경제 효과는 5,4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큼직한 개발 호재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도 교통이 편리하지만 강남으로 장안평에서 10분까지 단축이 된다고 하니까 강남 지역에 있으신 직장인분들도 가족과 실거주를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산업 현대화도 포함을 해서 정말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들은 이 지역의 집가도 좀 끌어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장안평역 근처의 스리룸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네, 장안평역 스리룸 아파트는요. 마용성, 투룸, 다세세 주택보다도 더욱더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4억 원에서 4억 500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전세가는 3억 3,500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매물을 투자하신다면 실투자액은 5천에서 6천만 원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무섭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마용성 지역의 아파트 투룸보다요. 장안평 지역의 방 3개짜리 아파트가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하니까요. 궁금증이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주셔서 이런 가격적인 부분도 확인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장안동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포인트를 몇 가지나 짚어볼 수 있을까 궁금한데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가장 먼저는 현장 답사하셔서 본 매물의 장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혼자 가시지 마시고 전문가 분과 동행하셔서 어떤 장점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개발 오제나 매물의 장점은 무엇인지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본 매물은 10m, 10m 도로 접합하고 있습니다. 채광이 잘 들어오고요. 통풍이 잘 되는 곳이고 또한 도로와의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매물의 구조와 또한 옵션도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본 매물은 77세대가 들어와 있고요. 주차시설이 잘 완비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두 대가 있고요. 또한 인덕션,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무인 택배 등도 고루 갖추고 있다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만나보는 아파트가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팀장님과 함께 한번 임장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의할 점 좀 짚어주세요. 어떤 점 유의해 볼까요? 네, 이곳에 어떤 풍부한 임차 수요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곳에는 인근 대학가들과 주요 업무 단지로의 접근성이 아주 좋다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대학에는 세종대, 건대, 한양대 등이 있는데요. 약 8만여 명의 수요층, 대학가 인근 수요층이 두텁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강남이나 동대문 쇼핑몰로의 접근성이 아주 좋다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주 근접형 이쯤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대를 보인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강남 3구나 마용성,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의 투름 다세대 주택보다도 장안동의 스리룸 아파트가 더욱더 저렴하다는 장점 알려드립니다. 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